아니 안 올라가면 내가 땡검어 오라 갈게 그래? 언니만 믿을게 이래놓고 수영이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안 올라갈 수도 있어 너랑 못해 내가 안 올라가면 언니가 나와야 될까? 나도 왜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더 살고 싶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언니니까 아니 언니니까 제가 몇 년 더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살고 싶다고요 너 살고 싶다고요 내가 왜 이겼을지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난 내가 소중하니까 난 내가 소중하니까